감자튀김 일단 엔딩을 마셔야 할까? 이제 wenig됐어요 그리고 아름답니다 이 햄버섯은 고춧가루 과일이 나가는 이 햄버섯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파이팅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남은 안실래요? 좀 더 볶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아니요 표고버섯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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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